안녕하세요. 똑소리나는 기장실무비법의 5분특강 남미숙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해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담당자별로 미숙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 담당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부서사원 등록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미숙은 관리를 온활하게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직원에 해당되는 사람을 임명별로 코드를 먼저 등록을 진행을 합니다. 명단을 먼저 등록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요. 다음에는 저희가 기장관리회사의 거래처 담당자가 모두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그 정해져 있는 거래처 등록으로 진행을 해서 일곱 번째 담당 부서사원 등록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매일 등록도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위한 매일 등록도 진행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은 매일매출 전표에 기장료를 입금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입력을 하는 부분인데 매일매출장에 담당자별로 각 기장료를 모두 입력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부서사원 등록이 아까 등록했던 부분이 보이게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 해계 프로그램에서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전송이 가능합니다. 베스트빌 사이트에서는 이제 세무사 전용은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고 난 뒤에 국세청 홈텍스로 바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금계산서 발행일 작성일 날 그날 꼭 홈텍스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베스트빌 사이트에서는 발행일 날 다음날 국세청 홈텍스에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 수집을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먼저 금융기관에 서비스 신청을 해서 자료 수집을 자동으로 이렇게 점표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좌 등록 진행을 하고요. 자동 붕괴 처리를 하면 일반 점표로 자료 이렇게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 서비스 조회 신청을 저희 회사만 진행할 게 아니라 관리의 회사에도 이런 좋은 기능이 있고 또 회계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내를 해서 금융기관 조회 신청을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 기능은 입력 기능만, 조회 기능만 있지 인출 기능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서비스 조회에 모두 입력을 진행을 하고 이제 담당자별로 기장료가 모두 입력이 진행된 다음에는 통장에 입력이 진행이 됐잖아요. 미수금 관리를 총 진행을 하시는데 이때 미수금 관리가 담당자별로도 확인이 되고 총괄로도 미수금 관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수금 관리를 온활하게 수시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해당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미수금 관리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